1, 2, 3, 4, 4, 4, 5, 5, 6, 6, 7, 7, 8, 8, 9, 8, 9, 9, 9, 10! 호동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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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다! 한 대씩 합시다. 물주방기에서 한 대씩? 오케이. 자, 승리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타자. 조심해. 탈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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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긴 생림! 자, 첫 번째 도전. 공주. 정영상! 조래빈, 너 나와. 오, 우리 씨는 비해 또 치죠. 조래빈 씨는 불렀습니다. 정말 알고 보니까 숨은 최고봉의 비호감이었습니다. 그건 그걸 몰랐습니다, 비호감인지. 아니, 어쩌면 이민희 씨는 저한테 마음을 열었는데 그걸 낚아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낚아챈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낚아챈습니다. 그 사퇴를 아나운스가 기자가 돼가지고요. 취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란입니다. 지금 저희는 조래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낚아챈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란입니다. 왜 낚아챈습니까? 연락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진정? 정말 기분입니다. 자, 일단 눈빛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다고 보죠. 와, 왜 와! 자, 삶을 잡아주시고요. 비호감의 최고봉이야, 얘가. 엄청 잘하는 человек으로 강아지였는데.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자들! 아냐열! 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게 아니에요.. 진짜 잘한다. 진짜 사랑해. 가자, 이겟! 자 이렇게 해서 차라빈 성립! 다음 출전 선수 황정환! 상대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 나와. 오늘 벚꽃 댄스로서 지난번에 정말 대박을 출뜨리셨던 우리 슬기야. 왜 라이브를 주목하신 거예요? 너무 어리고 예뻐서요. 이게 패스! 근데 슬기랑 해서 이기면 태성 씨랑 짝이 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솔로가 지금 4명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기면 저는 종민 오빠 보고 싶습니다. 이태성 씨 대 김종민 씨의 대결입니다. 경고 높이 하나, 둘, 셋! 준비! 약입니다! 약!!! 죽 св spheres! 먼저 들어갔으나. 네. 제발 투수 먼저 들어갔으나. 힘과 체력과 존슨이 모든 사막제를 걸어준 우리 설기야 성립. 이렇게 해서 설기야원과 김정민 파트너 결정. 여자 후보 마지막 대결 오성아. 장영란 너 나와. 장영란 씨는 민우 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 여자가 마음을 한 번 줬으면 끝까지 줘야지. 왜 이 남자 저 남자 우리 현중 씨까지. 맞아. 제 얘기야 그 말이에요? 어쩜 그래? 아니 어쩜 그래? 저 민우 씨만 사랑합니다. 언젠간 내가 이렇게 단체로 욕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 네. 다 맞습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시대에 아가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성은 씨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정말 비호감이죠. 죄송합니다 비호감이다. 왜 하면서 탄현 스튜디오 개그 아니야. 눈빛 스탑 하나 둘 셋. 이기면 태성 씨 남아 계십니다. 태성 씨와 짝 하고 싶습니다. 저거 봐. 아니 어쩜 그래. 1, 2, 3.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허비 그리 허비 그리. 안탈 안탈. 걍자. 허비 그리. 안탈 안탈. 맞다 맞다 맞다. 어허아. healthcare. 뭐야. 아허아. 어허아. 앗, 바탕. 어허아. 퍼뜨리도. 사랑은 대화를 타고 커플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다가 MC의 신호에 맞춰서